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팝업을 생성하는 오픈 팝업 함수의 픽스 포지션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옵션을 사용하면 달러피 오픈 팝업 함수로 팝업을 생성할 때 생성한 팝업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W 프레임 팝업이나 I 프레임 팝업을 생성할 경우 픽스 포지션 옵션을 트루로 설정한 후 달러피 오픈 팝업 함수를 실행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제 화면입니다. 이 트리거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이 트리거를 누르면 W 프레임 팝업이 생성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생성된 팝업을 드래깅하면 팝업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에서 타입은 W 프레임 팝업, 픽스 포지션 옵션은 트루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팝업을 생성합니다. 팝업의 위치가 고정되어 팝업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이번에는 타입은 I 프레임 팝업, 픽스 포지션 옵션은 트루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팝업을 생성합니다. 이번에도 팝업 위치가 고정되어 팝업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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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